자자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효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미만큼 작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곳 개미만큼 작은 생명체들이 본 시점인데 저 미니 인간이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우와 양궁 크기봐요 제가 겁나 작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장비들을 만들면 됩니다 우선 이게 메인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오 뭐야 야 개미들 등장해요 원래 같으면 굉장히 커요 개미들이지만 이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세계 보세요 얘 때리면 어떻게 되나? 이리로 와봐 짜식아 뚜씨뚝벼기이 나는 마, 짱 똘로 팬다 무기 같은 거? 없어도 돼 오늘은 개미고기 먹방이다 이러와 어딜 도망갈러 오오 누빙이 아주 날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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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니 웬 개미부대요? 설마 내가 건드렸다고 애들 총축도 갔나? 저기가 베이스 본질인데 안 걸리고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런 여기까지는 못들었나 본데? 여기가 약간 안전베이스 그런 느낌인가봐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얻은 재료들을 분석을 때리면 음.. 재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창이라도 하나 만들어보자 좋았어 오오 뚝 빼기 뚝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녕 어 저 개미들은 착한 개미들인가봐요 음.. 내가 그럼 아까 걔네들이 괜히 죽였네 어? 널 못 먹냐? 이거 찐득이요? 잠깐만 오우 자 먼저 물을 찾으세요 물아 어디니 물 물 물 물 물이 먹고 싶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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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돼가지고 나 죽겠어 이거 자 깨끗한 물 깨끗한 물 찾자 이거 다 더러운 물이야 물이 먹고 싶어요 깨끗한 물 잠깐만 의문의 기기를 발견했거든요 어.. 왠지 이것도 나중에 고쳐서 써야될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이거 뭔가? 타겟 어? 은근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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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아 레이저 잠깐만 아아 이 레이저를 고쳐야 되나보네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렇게 되면 본격 석기시대 오픈 요거 뿌리를 캐는 건가요? 그러네 이거 캐니까 줄기도 잔뜩 나오네요 맑은 물을 찾으라고 했었는데 깨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툭툭툭 이렇게 되면? 아주 탱글탱글하니 맛있어 보이는 물입니다 맛있다 좋았어 그 와중에 내가 잡아먹혔나 보네요 뭔데요 이거! 왜 거미에요?! 여기서 못오겠지? 아 이래서 밤에 위험하다는 거였구만 갔네 아 오우야 역시 여기는 야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저것 좀 구했거든요 이제 바로 집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텐트부터 만듭시다 우리 바로 옆에 다 여기다 아늑한 저의 집을 딱 지워주고요 뚝뚝뚝뚝 완성 RRR 바로 자자 밤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gan 이 자식도 엄청 기어왔어 아니 뭐야 이거 나 죽겠네 나 죽겄어 나 죽오 나 죽어요 어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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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가라 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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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이.... 왜 나한테만 그는거야? 오오오오오오 가라 가라 아... 와아... 죽을 뻔했네요. 죽다 살아났어요. 자 여기다가 뭐 신호기 같은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음식 같은 것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나이스 밝다 밝다 밝아 밝아 아이고 하나가 좋네 음식을 구워 먹을게 뭐 없네 아 썩었구나 제때 안 구워 먹으면은 음식이 다 썩어버리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고쳐볼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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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고 뚝딱뚝 뚝딱뚝 좋아 그리고 나머지는 잘 됐는데 얘가 왜 안되지 P3가 지금 안 들어오는데요 어 뭐 선이 끊어졌나 적의 신호가 약한 것 같은데 지금 저쪽으로 가봅시다 어? 이 자식이 찐득이 놈이었구만 너 일로와봐 아 아까 얘네가 물고 있던게 이 자식이었구만 너 일로와 물지마 어딨어 어딨어 이 자식들이 거 건들지마 건들지마 어어 오 야야 너무 꼼꼼해 너무 꼼꼼해 패플 있어야 되겠는데요 저거 자자자자자 휴기 개미 원정대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계속 전기선 갉아먹는 이 찐득이 세력들 처리합니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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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디까지 가야 오오오ifer 뭐가 이렇게 많아 잠냄 야 이러니까 작동이 안되지 이 자식들이거 됐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레이저를 고치기는 했는데요 옦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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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curo 이거 뭐 터졌는데? 이게 기계가 느낌이 뭔가 제가 다시 커지게 만드는 그런 기계인 것 같은데 자 이제 작업대도 좀 만들어보자 다음 지금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슬슬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돼요 야야야야야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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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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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딜 들어와 5딜 9딜 어림도 없는 것들이 잠깐만 이거 참쳤어 으어 이 자식들 안 되겠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캐밍홈들과의 전쟁 선포합니다 세옹 오 잠깐만 얘 좀 크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oca 여기서 맛있네요 오오옹 오오악 너무 제가 생각하는 게лект에 담이 담이 그렇다면 이제 개미의 투구와. 개미 갑바 무기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무기가 여러 개 있어고 벤뜨 클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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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스턴 게이지가 엄청 높거든요. 그러면 이거 맞으면 정신 못 차린다는 것이지. 아 근데 이게 밤에 쓰기는 좀 힘들겠다 무기가 양손무기라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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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기 강무구나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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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물고 있는 거 내려놔 뚝배기 뚝배기 와아 강력한가 봐요 자 좋습니다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휴지의 개미왕국 생존기 예 어 재밌습니다 재밌게 즐겨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발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생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어떤 개미 뭐 곤충 무당별로도 패야 될 것 같고 어떤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 안녕하십니까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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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